반갑습니다. 이 S20 검색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려요. 굉장히 안정적으로 갑니다. 밑에서 일단 잡혀요. 밑에서.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요. 빠지더라도 정말 큰 폭이 아닙니다. 웨이버스가 잡혔는데 충분히 안전빵으로 수익 보고 나왔죠. 오늘 1580원까지 갔고요. 그 다음에 청당글로발. 그때 수익이 나왔는데 또 잡혔어요. 오늘 11800원까지. 충분히 수익실은 나왔습니다. 만약에 안 나왔다 해도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. 충분히 나왔어. 그러니까 이 S20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회원님들이 안정화. 급락이 없다. 지금 장이 개판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급락이 없으며 이거는 완전히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받은 거예요.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값을 하나만 더 조정할 건데 그래서 종목만 10개 봐주신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부출 수가 있다. 오늘 종목 말씀드렸지만 두 종목 꼴랑 두 종목 잡혔는데 성적이 이래 좋습니다. 전부 다 수익이 나왔다는 건 S20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무조건 잡힙니다. 어떨 때 수동을 하냐면 포착된 가격보다 더 낮을 때 솔직한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님 S30으로 또 올리셨네요. 콜라님 웨이버스 수익주안님 버킷은 뭐냐면 어제 잡힌 거예요. 웨이버스 오늘 잡혔고 청담 오늘 잡혔고 어제 S20으로 잡힌 거예요. 동암미녀님 버킷, 웨이버스, 청담 다 냈죠. 갤럭시님 웨이버스 이분들은 이제 한 종목씩 호호마마님 버킷, 웨이버스, 청담 글로버 똑같죠. 빨간우산님 웰크론이 어제 잡혔던 건데 이거를 이제 안 잡히게끔 내일 부분 업데이트를 하면 완벽해집니다. 제가 하나 간과를 했더라고요.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 빠진 거 봐라. 얼마나 내가 이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으면 발모정 SSO님 웨이버스 청담 글로벌 144만원 축하드리겠습니다. 이런 검색식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. 전하무종님 버킷 스튜디오 웨이버스 하이드로리툼 이 S20은 정말 좋다는 거 내일 분화 부분 업데이트 웰커론 같은 거 안 잡히는 그거만 딱 하면 게임 끝이 더이상 업그레이드 나도 이제 하기 싫어 너무 힘든다 분석하고 하는 거지 진짜 내 머리 빠진 거 봐라 아 나 진짜 죽겠다 더이상 업그레이드는 없다.